총학생회 운영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회측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발의한 서울 총학생회 회측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 개최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회측 4개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첫 번째로 재선거, 보궐선거 사유와 관련한 조항에서 사퇴하거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52대 부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퇴 가능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에 기반해 이와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노안 총학생회장단의 당연퇴직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이 총학생회의 회원이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지난 52대 총학생회장의 임기 중 회원 자격 상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중대위장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개시 전까지 중대위에서의 의결로 중도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중대위장이 연이어 교체될 여지를 차단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중대위장은 단과대 회장이 맡을 수 있는데 2학기 종강일쯤 각 단과대 선거가 끝남에 따라 중대위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직은 중앙운영위원회 자격을 잃으면 상실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시행세칙을 2022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재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총학생회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겪을 때 이를 회칙에 반영해 채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생들 역시 개정회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 안건의 취지 자체가 정말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야겠지만 어떤 개괄적인 내용만 봤을 때 조금 더 학생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KUTV 뉴스 이한결입니다.